생말 가시 마치지 없다 양상치 아이고 일어났네 일어났어요? 뭐해 자제 아 일어나서 저 토스트 좀 해줘 저 토스트 좀 해줘 응? 토스트 토스트 좀 해줘 봐 자 일어나 봐 아유 자꾸 움직여 목을 막 움직여야 그렇지 아유 잘 잘 움직이셔 학화 움직이면 오히려 더 놀래 뼈가 음악을 틀어줘야겠네 음악을 음악을 좀 틀어줄까? 토스트 이거 좀 많이 만들어갖고 병규하고 중민이 응 보러 가자고 그랬잖아 왔대? 응 왔어 왔어 물 한 개 피어오르는 거 좀 봐봐 힘들지? 응 힘들어 처음엔 어제 너무 일을 했어 안 하던 일을 그냥 아유 내 생전에 처음이었어 근데 좀 몸을 이렇게 써야 피곤한 게 없어 한참에 토스트 응 언능언능 좀 대충 씻고 나와서 좀 해줘 깜짝이야 이게 토스트야? 응 빵 저기 써 그렇지 너무 두꺼우면 괜찮아? 아까워 그거 씻어서 먹어 응 나 씻어줄게 응? 씻어서 줄게 에이 알파니오라가 각을 썰어야 할 텐데요 에이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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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안되냐 전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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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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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 소리가 나야 되는데 치 이거 이게 아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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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내가 할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꺼졌네 어떤 게 꺼져 이게 꺼진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누르고 눌렀어 응 숫자로 원하는데 눌러봐 팔 팔 터보름 둘러야지 이 자식이 야올린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우리가 인덕션을 집에서 안 써서 그래 팍 그냥 빨리빨리 해 이거 이거 어떻게 되겠어 어머어머 이건 내가 먹어 이제 기름 어디 있어 여보 기름 거기 있잖아 저 옆에 옆에 버터잼은 어디 있어 거기 있잖아 저 옆에 옆에 여기 살림살이가 아무것도 없구만 터봐 혼자 다 해 내가 보니까 혼자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아이고 토스트를 먹긴 먹나 이제 내 템포를 좀 맞춰주네 얘네들이 아 저신들 하하하하 처음에 뭐 하려면 손에 하나도 안 익어서 아무것도 안 돼 근데 그냥 그러면 그런대로 저러면 저런대로 하고 먹고 하하하하 잼을 그렇게 많이 넣어요 잼을 그렇게 많이 넣어요 잼을 그렇게 많이 넣어요 이걸 일단 꺼놔 하하하하 다 했는데 뭐 응 뭐 뭐 이걸로 싸 하하하하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아 그럼 그냥 가면 되지 지리선 지리선인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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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제 어 준비하고 갑시다 다 했어 응 이거 내꺼 응 나 원내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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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봐봐 비가 아직 안 오지 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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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또 와 그러면은 따뜻하게 물 입어 오케이 어 그 난방 내가 입으려고 그랬더니 이거 입는다고 어? 여기다 그거 입을까 입어 입어 그럼 입어 아니 뭐 당신이 말한다는 그거 입어 난 당신 보라색 입을게 아니 다 벗었는데 또 그러면 저 참나의 사람 정말 아 일부러 그랬지 일부러 어? 기다리시와요 우리 병균에 먼저 가자 여보 비 안 오겠다 지금도 안 와 저기 저기 창을 이렇게 봐봐 어? 어? 저 차잖아 차잖아 들어가봐 응? 들어가 봐봐 살살 들어가 들어가 봐봐 살살 들어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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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잘 썼어 그래 아이고 잘생겼다 너 잘생겼지 병균과 선배님 그리고 이거 잘 받았습니다. 우드과자 맛있게 먹겠습니다. 어제 내가 갖고 왔는데. 내일 드시게나. 내일 드시게나. 내일 온다니까. 그 저기 토스트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. 이거 있잖아. 100% 혼자 다 만드신 거야. 정말요? 난 하나도 안 도와주고. 100% 만드신 건데. 여기 뭐가. 이게 뭐야 뭐. 이게 뭐야. 아 이거 강아지 우유. 아 강아지 우유. 강아지 우유. 강아지 우유라도 뭐.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. 이거 사람이 뭐가 되는 건가요? 안 돼 안 돼. 안 될 것 같은데. 아이 뭐 괜찮아. 저기 저기 종민. 종민도? 어. 이거 같이 가서 먹자. 거기 가서 먹자. 네 알겠습니다. 가자. 그래. 아이고. 안녕하세요 형. 뭐야. 아직 선생님 거 못 봤어요. 다시 딱 서 있어 봐. 경기야. 안녕하세요. 야 열심히 연습이야? 아유 가슴을 노래 연습해야죠. 아유 그 순간. 아 참 가수지. 어? 야 맛있겠다 이거. 깜짝 손님 계세요. 이거 왔어? 이렇게 달아가. 네? 이렇게. 어?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. 어? 어?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.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. 어? 어?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. 어? 아님 무슨 노래 연습을 그렇게 하고 있어. 아세요? 콘서트가 있어서. 콘서트가 있어서. 아유 혼자서 노래하고. 야 여기도 좋구네. 예 아유. 어? 참 가겠습니다. 아유 저거. 저거 봤어요 저거. 코드 가자. 아 그래. 뭐야 이거. 유동근 선배님? 내가 사왔어. 맛있는, 맛있게 드시게나. 음. 달군. 아주 딱 여기는 그 아티스트 집 딱 아주. 이건 뭐야? 꿀물입니다. 꿀물? 꿀물을 직접 이렇게 타서. 아이 반갑습니다. 건배 해야지 꿀벌. 꿀차도 건배. 우리 후배님들하고. 아이 반갑네. 실제로 처음 돼가지고. 나도 처음이지. 실망했나? 어때? 아니요. 허기 신났어요. 아 그래? 화면에서부터 더 덩치도 친절했어요. 나 작아. 자 이 빵 좀 먹어봐. 맛있겠다. 계란 후라이드로. 이거 아래 뭐가 들어가지? 사과하고. 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후배님들 그냥 맛있게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어. 음. 제일 맛. 취향적이요? 아니요. 너무 맛있겠지. 하루가